자녀분처럼 이렇게 같이 동반사를 보고 있는 정향숙씨의 무대입니다. 입술 한 잔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트로트 신인과 함께 정향숙입니다. 오늘 이렇게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바랍니다. 이 세상 하나뿐인 너만을 위한 술을 한 잔 사주시고요.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술이 있어요. 술 한 잔, 술 한 잔 아무리 마셔대도 취하지 않는 그 어두운 당신의 입술 결과도 홀한 억지로운 세상이지만 그대가 잡아주면 돼요. 술만 해주세요. 이 술을 내주세요. 너 하나 더 있으면 돼요. 네, 술을 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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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다른 뿐인 너많을 위한 춤을 하자 봐주실래요 이 세상인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흔한 헛소리 있어요 아무리 마셔대도 취하지 않는 뜨거운 당신의 기쁨 뜨거워라 호주로 대상이지만 그대가 붙잡아주면 돼요 춤을 받아주세요 힘을 안아주세요 너 하나 하나 있으면 돼요 이 세상이 하나 뿐인 너많을 위한 춤을 하자 다 좋으실래요 춤을 하자 다 좋으실래요 다 좋으실래요 다 좋으실래요 네 2018년 대한민국 탑크레스 대상 성인 가수 여다시민상 가수 정향수 사회대우 이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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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